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수원에 와 있습니다 그 윤실장 초밥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 큰아들이 며칠 전에 그 초밥집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호를 윤실장 초밥을 했네요 지금 요놈이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아들 제가 아들만 넷이에요 홍현아 인사한번 저기 성룡관대 후문 아무튼 수원 나도 여기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건데 이쪽 가까운데 계시면 여기 와서 식사도 하시고 초밥인데 여기 종류도 나 잘 모르게 내가 생선을 하는 놈이라서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오시면은 식사하고 하시오 이쪽 가까이 사시면 주문도 많이 하시고 일사로 전화번호 물어보면 되지 저 맛보라고 지금 여러구 주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보내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살았 tabletine 우리 안녕하세요 부모님